좋아해 안세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거 고맙긴 한데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말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언제부터요? 아주 아주 오래 전부터 정말 미안한데 오늘은 응원 못해줄 것 같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자 소체 우승팀 사진 찍겠습니다 어떻게? 세상 환하게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